안녕하세요. 요사이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캡컷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컷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무료이고 그리고 특이한 기능이 있어서 요사이 동영상 제작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끄고 있습니다. 자 캡컷을 저는 터치해 보겠습니다. 캡컷을 터치했습니다. 캡컷을 터치한 다음에 설치해서 이렇게 터치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요 상단의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정을 터치하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여기 기본 엔딩 추가 있죠. 이 기본 엔딩 추가는 뭐냐면 캡컷의 로고가 떠요. 이게. 이걸 현재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두면 요.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제작하면 그 동영상의 끝부분에 로고가 뜨는 것을 로고가 캡컷 이렇게 떠요. 그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요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현재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밀기 위해서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엔딩을 삭제할까요 했죠. 그래서 삭제할까요 해서 여기에서 치수를 눕니다. 유지를 하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치수를 눌러버려야 돼요. 치수를 딱 누르면은요. 여기 이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엔딩에 끝나는 부분에서 캡컷 로고가 뜨지 않습니다. 로고가 뜨지 않게 돼요. 요거 반드시 하세요. 그 나머지는 뭐 그대로 볼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엑셀가 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여기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이 나오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동영상과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편집할 수도 있고 사진으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으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저는 여기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툭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하단에 하단에 이와 같이 추가라고 떠요.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왔죠. 여기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오고 아래쪽에 여기에 타임라인에 이 영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하나 가져온 다음에 제일 먼저 형식을 터치하세요. 형식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화면 비율이 나옵니다. 맞추기가 있고 9대 16이 있고 16대 9 1대 2 1대 1 4대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화면 비율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에게 맞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현재 가져온 촬영한 동영상이 9대 16이냐 16대 9냐 몇 대 몇이냐 1대 1이냐에 그에 맞춰서 해야 화면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게 9대 16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여기 9대 16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탁 탁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뒤로 가겠죠. 여기 화살표 있죠. 이걸 탁 해서 뒤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 기본 편지 화면으로 옵니다. 여기 온 다음에 이 화면에서 저 위에 지금 보이죠. 이 화면에서 색소폰 부는 사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게 PIP를 하는 겁니다. PIP를 하기 위해서는 오브레이를 이걸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오브레이를 터치하세요. 오브레이를 터치하면 그 하단에 PIP 추가라는 글자가 생겨요. PIP 추가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섹스폰을 부는 여성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성 동정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는데 터치해도 되고 여기에 보시면 화면을 이렇게 터치해도 되고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해도 됩니다. 동그라미를 딱 터치하면요. 하단에 추가가 생겨요.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했어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이것을 좀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현재 기준선이 있죠. 이 부분에서 잘라서 앞부분을 앞부분 이것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자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르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 있죠. 분할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린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앞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앞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하단에 아래쪽에 보면 삭제란 메뉴가 있어요. 이 삭제를 터치합니다. 삭제를 툭 터치하면 사라졌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눌러서 앞으로 땡깁니다. 제일 앞으로 땡겨서 맞춰주는 거예요. 화면을 여기서 눌러서 화면을 앞으로 쭉 땡겨서요. 이렇게 자르고 화면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색스폰부는 여성의 뒷배경을 크로마키가 아니지만 뒷배경을 무조건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단에 보면 오르네기를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색스폰부는 여성 이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에 오르네기가 있습니다. 오르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배경제거를 터치합니다. 배경제거를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배경제거 란 말이 여기에 현재 잠시 여기 떴다가 사라졌어요. 몇 프로 된다고 몇 프로 됐다고 떠요. 길면 몇 퍼센트 는게 쭉 계속 했었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배경이 제거되었어요. 배경이 제거되고 색스폰 부른 사람만 남았죠. 그래서 이 화면을 터치된 상태에서 터치된 상태에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개 불러서 늘리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화면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적당히 갖다 놓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여기 뒤로 가기가 두 번 있죠. 화살표 두 개 있잖아요. 두 번 터치하면 빠져나갑니다. 한 번 두 번 터치하면 그러면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는 이거죠. 프레이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프레이에서 오디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탕에 깐 이 동영상에 오디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스폰 부는 사람의 오디오와 이것이 중복이 되겠죠. 겹치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클립 오디오 제거 클립 오디오 음 소고란 거 있죠. 이걸 터치하면 음 소고가 됩니다. 터치합니다. 그럼 음 소고가 제거된 거예요. 제거되고 프레이면 색스폰 부는 음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뒤로 가기가 한 분 있죠. 화살표 하나 있죠. 이걸 터치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T 텍스트 있죠.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하단에 텍스트 추가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추가를 터치해서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색스폰 연주 이렇게 제가 넣어볼게요. 자기 나름대로 글재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서 지금 선택된 것이 글꼴입니다. 글꼴이 선택되어 하얗게 밝게 되어있죠. 이것이 선택된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전통 선택해보겠습니다. 고립 치라든가 이렇게 하면 글자 서체가 바뀝니다. 화면에서 화면에서도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위치를 가운데 눌러서 아래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빠져나가지 말고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 색깔이 나옵니다. 저는 이 색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이 색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노란색 색깔이 됐죠. 예쁘게 물론 여기 왼쪽으로 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캔버스는 글자의 배경입니다. 배경색입니다. 캔버스를 터치해볼게요. 터치하면 여러가지 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흰색이라든가 자기 원하는 색깔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색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스카이 색깔입니다. 하늘색을 넣어보겠어요. 넣었어요. 그 외에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면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요소에 각광받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애니메이션 터치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고리를 터치합니다. 고리를 터치하겠어요. 고리를 딱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요. 요새 인기를 끄는 것이 뭐냐면 도넛이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도넛 있죠. 요걸 요새 인기를 끌잖아요. 도넛을 터치해보겠어요.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화내보면 글자가 특이하게 이렇게 색스폰 연주가 특이하게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장은 요 V자 있죠. 오른쪽에 보세요. V자 있죠. 이것을 선택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리고 화면에서 글자를 크게 적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으면 이제 글자가 끝났으면 하단에 보세요. 화살표가 두 개 있죠. 그것은 두 분을 터치합니다. 그럼 빠져나가요. 기본화면 빠져나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편집이 다 됐으면 출력은 요걸 합니다. 위로 화살표 찍을 탑니다. 요 설정은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요 부분을 터치해보면 여기에 해상도가 해상도가 여기 나와있죠. 2K까지 나와있고 1080으로 저는 선택했어요.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속도도 30 6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기본 그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것을 터치합니다. 여기 출력입니다. 엑스포트입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내보내기가 됩니다. 내보내기도 좀 특이한 것이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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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키넨마스터나 파워디렉터랑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다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틱톡에 공유라고 나오는 것은 캡컷이 틱톡과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여기 다 완성이 됐으면 요것을 터치해서 프레이해보겠어요. 프레이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이 됩니다. 이상 캡컷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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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